좋은 데는 아닐까요? 삼촌 신호 간다 신호 간다 야 하지마! 안 걸 거면 왜 받아? 인간처럼 보이려고 언젠간 저러 할지도 모르니까 지금이 그 언젠가야 여보세요 인간처럼 언눔! 안녕하세요 저는 아니야 별명 좀 거칠게 나가볼까? 뭐해? 내 목소리 몰라 이제만에 목소리가 아닌데 이것도 아니야 여보세요 어머 여보세요 여보세요 난 세 번째 여보세요 너 다 듣고 있었어? 너 왜 이거 안 걸려? 멋있지 신기하지? 전 하나 받아 이건 나도 할 수 있거든 여보세요 감사합니다.